킁킁킁 킁킁, 킁킁 17년생이랑 친구 할 수 있어? Rain *** Meanwhile 10 10 10 10 10 11 14 10 10 친구? 그러니까 친구라는게 뭐야? 어 그럼 오늘 네? 초등학생 때 그때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가 그냥 티켓팅해서 오는거야 아니 우리가 이제 스물다섯시야 우리 하고 나는 근데 98년생인데 같은 학교 친구는 97년생이니까 학교는 같이 다니는 그 뭐라고 해야지? 그래서 나는 스물여섯시야? 그래서 진짜 신기했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는 우리 친구들 아직 결혼을 안 했지? 노 리즌 자스피커 노 리즈 노 리즈 노 리즈 노 리즈 노 리즈